한국국토정보공사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에 떨었던 주말 일본 정부를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에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착 빨갱이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친일풀에 들고 나왔는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씨가 잘못했잖아요. 아베가 손 내미는 케이크를 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걔네도 열받았지. 봐봐. 내가 돈을 사고를 쳐서 나를 배상을 해줬어. 두 번이나 줬어. 자꾸 달라고 하면 열받아 안 받아. 똑같은 거야. 이 지가. 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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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마지막ป일 상 thank you 잠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곳 두 광장의 화두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경제전쟁입니다. 앞선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일, 분쟁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 일본이 도와준 은혜를 한국이 모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바로 일본 아베 정부 강료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진정한 보수파라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중 하나가 애국일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인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기 두 달여 전인 5월 23일 일본 집권당 자민당사 앞 한 우익단체가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주장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은 일본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의 우익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관계자들만의 관심사였습니다 김정주 할머니도 그중 한분입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전쟁에 몰두하던 일제는 한국인은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 군인 등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13살 일본에 가면 공부를 더 시켜준다는 선생님의 꼬임에 속아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13살 소녀가 끌려간 곳은 일본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공장 베어링을 깎는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베어링을 깎는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해방이 되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3방울 깎아줬어요 민밀히 민밀히 차로 이렇게 월급이 뭐시고 단돈 10분안이 뭐예요 그 초에 손이 동쌍이 걸려도 장갑 하나를 안 주는 놈들이 그러고 생각하면 눈물이 아주 절로 나와요 사실 내가 그렇게 참 울기도 우리 그 손한테도 많이 내가 울기만 해도 비극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5살 때 일본 나고야의 미츠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프게 다른 두고 두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오고 그래 그 있는 거 있어 그락저락 시방 지금 이 딱 잘려진 태가 이 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손이 턱 떨어졌는데 15분은 이렇게 불쩍불쩍 떼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놈이 옆에서 딱 주셔놓고 오잠이 국룰이 온 거예요 피가 찌찌거리고 손가락을 뚫고 아하 일본말로 아하 손가락이 크다 옥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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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잠이 국룰을 여태께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했어 어떻게 분했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못 가게 할 때 내가 안 온 곳을 와갖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아하 7년이 지난 오늘 할머니가 된 소녀들이 지난 2012년 김정조 할머니가 일본 후지코시를 찾아갔습니다 강제 징용을 간 지 70여 년 여전히 임금은 주지 않고 직원들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할머니에게 한국 정부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한 근거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 3억 달러의 식민지배 보상금을 줬는데 이 돈으로 강제 동원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 판결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개인 돈이라 개인 거식이라 청구권이나 합의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우리가 더 거센 거야 이것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거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없고 누가 일본놈들이 자꾸 테레비 나온 것도 부끄럽고 아니 보험고 배고 있고 가서 고생하고 서른 받고 비행기 미국 비행기 29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보험 들어간 것도 단순히 10만 원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나왔는데 왜 돈을 못 받아 언니는 할머니는 한 맺힌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준 3억 달러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 문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법무부의 관점에서 국제 법무부의 관점에서 국제 법무부의 관점에서 個人의損害 벼償請求権 절 playing An révolution에서 국제 법무부는 펄 colleagues 국제 법무부가 안하게 Architect한 경우 일부러가?" 꿈단 그것 suggesting 2018년 한국대법원은 강제동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 한국지사가 강제동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승리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재판정을 지켜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픔을 말라고 목생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차올랐다고 그난부터 같이 이렇게 너의 했었으면 어떻게 볼까 목생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차올랐다고 무려 73년 만에 받은 배상 판결 젊은 시절 일제에 당했던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명 결과를 했죠 정규가 함께 승사했죠 불량하면 승사를 못하잖아 거짓말이라도 하고 뭐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본 갔다 온 사실이 근거가 있을 수 있게 근거 보고다 몇 살 때 가셨어요? 17살 때 학교 축제하고 갔지 다 못 다니고 가난하게 삼게 대전 시장 일본 시장이 추천해서 보낸 것이 기술벽으로 보낸다고 한 것이 기술을 나눠고 노가대에 입맛 싸빠지게 돌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걸 차에다 싣고 뭐고 그건 노동일이지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政府는 자연스러운 참여해서 적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덕분에 문제를 하면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강되어 있고 목소리도 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결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두 차례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도 무시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전격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백색 국가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아베 총리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역 보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타사키 시로시는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언론인입니다. 아베의 시장에서 배제한 시장에서 배제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이 없지만, 굉장히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듣던 이유는 이 3월의 단계에서 100만 원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 가장 큰影響이 있었고 한국에 대한 큰影響을 선택해서 한도태의 부품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은 경제산업성이 주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고위관료 출신의 시사평론가 고가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디아는 지금의事務 시간은 제가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官邸で安倍総理의 가장 큰 힘이 있는 임의미秘書관을 2년 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더 앞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역 보복에 나선 뒤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을 때려 정치적인 덕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 다솟손가락 안에 든다는 시마다 유이치 씨. 진짜 보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 브레인입니다. 무역 보복까지 동원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공세에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화를 내고 보복을 하는 형국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놈들이 저렇게 거슥을 했으니까 또 미워하는 감도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런 것 같다 싶고 일본 놈들이 저 새끼들이 우리 정부에다가 그렇게 보복을 한 것 같다 싶고 또 미워하는 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말로. 아베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역 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 정부. 그들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나 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만큼이나 시민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일본 정부와 한편이 된 것은 아니냐며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와 한국의 보수 언론이 분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던 시민들이 조선일보 앞으로 몰려갑니다.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선일보 대관하라! 우리는 조선일보를 언론으로부터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베의 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대관하라! 조선일보 대관하라! 조선일보 대관하라!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일본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 대관하라! 조선일보 대관하라! 이 신문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와 일본 우익단체가 아베 총리를 응원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혐한 집회를 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친부, 친중, 반미반일 정책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이 너무나 적화 일변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직감을 하기 때문에 일본판 조선일보? 있어요 있어요 봐요. 많이 보시나요? 그 논조에 대해서 일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전면적으로 아주 동의를 하시죠. 아, 일본판 조선일보이 되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기자가 보로 mem재인 대통령이 존재했습니다. 정권을 의심하는 정책을 위해 난 의심하는 정책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넉넉한 정책을ись하는 정책을 로우주의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의 국회에 있는 정책을 Parlreens을 Fle우주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문재인의 세계는 한일 세후인가요? 한일 세후입니다. 한일입니다. 문재인? 네, 문재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의 죄인. 문의 죄인입니다. 자민당사 앞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촉구하던 니시무라 씨.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입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보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보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강제동원은 더 좋습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조선일보 등과 똑같이 궁금증있습니다. 도둑이 뻔뻔한데도 정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놈들이 이보다 뻔뻔할 수 없다. 반일, 반미, 친중, 종북이 너희들 주사파들의 DNA지. 주체 사상파 정부는 친중.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본에 그대로 전달을 한다? 한국인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죠.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정책은 좌익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까지 기사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폭행당하고 북한 돼지에게 벌벌 떨고 트럼프에게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겠다거나 아니면 이민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우익 쪽에 어떤 카타라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이게 방송용으로는 좀 저기하지만 뭐 표현하기가 좀 못하죠. 배설물에 불과하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이라면 이런 댓글을 일본어로 저렇게 당당하게 번역해서 올리는 거는 좀 한국인으로서는 도대체가 글쎄요. 좀 의문스러워요. 당신도 과연 한국인입니까? 한국 언론 매체입니까?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흘란하는 데 인용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했다.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신 정부를 통해 수행할 수행을 통해 이 의뢰품을 통해 이차을 원하는 데 인용을 다시금으로 정받을 수 있게끔 행동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방법에 정부를 지켜방법을 통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부를 지켜방법에 대한 정부를 지켜방법에 일본 국회에서 국민정병을 이룬소에 한국인의 계층을 넷픈데이 그런 한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인원이 있어요 조선일보 일본에서 한 홍어기인의 테크르키사 일본 국회에서 인원해서 문종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회에서 공평하는데 조선일보호가 일조로 했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는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목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아니 보통 젊은이들은 제목밖에 안 보죠 일본이라고 해도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낯짝으로 그거는 매체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는 너무 정급해서? 그렇죠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왜 한국 정부를 비하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법인 이름인 조선일보 온라인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인가요?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여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여기 표시도 있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 혹시 여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그냥 사무실인데요 아 그냥 사무실이에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MBC PD시점이고요 제목을 이제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일본어판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 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 그 담당 책임자가 어디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본사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은 번역은 자회사가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번역을 잘못한 적이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반일이라고 낙인 찍는 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보도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에서 반일을 언급한 기사를 검색했더니 136건이라도 했습니다 일본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반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만한 기사들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일본 구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한 면에 통째로 실었습니다 신뢰관계 흔든 한국 정부 일본의 한국 경제 기여 알아줘야라는 주장을 크게 뽑았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재앙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 등 혐한 책을 내고 한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생생되게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태어나지 않게 이승 한국인들이 태어나서 참전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태어나서 참전했습니다 음영 기자가 태어나서 참전했죠 사실이 태어나서 참전했다고 말했다고요 무토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로 아베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억 엔을 받고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일본의 압력을 받은 한국 외교부가 재판 지원을 요청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법농단이었습니다. 박근혜가 양승태 변호사가 재판도 못 해가지고 우리 꼬이뿌렸잖아요. 몇 년 재판을 못 해 버렸잖아요. 하다가 중단돼. 어째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가 이러냐 이러냐. 몇 년이 됐는데 왜 변호사가 말이 없냐. 법원에서 왜 말이 없냐. 우리는 변호사한테 자꾸 물어 뭐지.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왜 늦었는지 몰랐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설마 피고 대리인들을 직무실에서 불러서 만나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이런 시정 잡배가 할 일을 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서야 강제동원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문제참했습니다. 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 반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민족주의 단체인 일수회 김우라 회장에게 한국 정부가 반일이라고 비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한두 번째 문제였죠. 늦 ib touch aluminum, 일상 torment기소 científic 외ou. 일본의 underlying 일로는 핵심적인 여 updating 것이 문재인 favoritt involved 문재인 ETF에 인해 일본에게 무역 보복의 빌미를 준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 증가했다. 3국을 경유해 이란이나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2015년 이후의 소규모 증가만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제 보복의 명분이 필요하던 아베 정부는 이 기사를 무역체제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나간 사례가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나간 사례가 없어요. 보시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과학재안보연구소에서는 이게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관리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 이게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경제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기업과 시민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클지, 이 분쟁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이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보수 언론은 이러다 큰일 난다.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견뎌내고 나아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베 총리는 당분간 경제 보복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아베 정부는 당분간 경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일본이 변할까 싶다면 변할 수 없죠 일본은 사무선에서 구매하는 것을 아메리카와 타이완에서 구매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결국 일본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자체 개발한다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뉴스도 일본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역 보복의 악역을 떠맡은 일본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의企業이나 삼성이나 SK 등의 관계가 길어져서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한국의 관계는 한국의 관계는 州市って韓国は赤字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ことは逆にでも赤字だと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ってアメリカと中国の関係でも制裁合戦になったときにやっぱり赤字の方が強いんですよなんでかってたくさん買ってんだからアメリカと中国で報復合戦やって結局中国の方が買ってるものは少なかったから だから日本と韓国だって本当にエスカレートしてどんどん拡大していったときには日本はもう何かやることがなくなりますね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うのでこういう報復合戦っていうのは決して貿易黒字で強そうに見えるから勝てるってものじゃないんですね だけどそういうそういうねちゃんとなんていうのかな中長期的な観点っていうのがほとんど経産省には見えない 자민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もね財政も金融も外交も大変なんですよ アベノミクスも本当にうまくいってるのかと 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にねもうねお隣の国の韓国とのね間を早くね 融和を図って次の展開なきゃいけないのに今回の問題で韓国の経済も日本の経済 だからそういう世界経済が大変な状況なのになんでお互いになるかって思いまして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이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손실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자고 충고합니다. 정치인들이 벌인 싸움에 왜 당신이 나서냐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냉소적인 태도로 뒷짐을 지고 서 있으면 국란이 극복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한 주역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백성이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열대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촛불이 들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라도 힘을 보태 부당한 무역 부북에 맞서려는 시민들이야말로 아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언제 남았어요? 벌써 한 달 됐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